바로 여기는 아니겠죠? 다음은 여기입니다 일곱 번째 미션, 총 3개 남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여기 있는데 저기 가면 저기 생기는 거겠죠? 순간이동이 특기인 아저씨들이니까 렛츠 고 듀웃 어딨어 내 말 아니 너 뭐하니 또 이 백스탑 하고 있네 이거 어? 정신 나갔네 스펙트하면 좋지 않아요 님들 또다시 달립시다 어차피 근처니까 금방 갑니다 풍경이나 보시면서 어 이거 뭐야 낭떠러지 같은데? 그죠? 뭔데 내려갈 수 있엉? 가자 아니 가자 가자 한번 더 하하하하 여기를? 잠깐만 여기를? 으앙 자 마루는 죽지 않아요 거의 다 왔으니까 그냥 걸어가죠 농가로 들어가 이시카와 선생을 찾습니다 아 여기 있네 할 말 있니? 뭔가 할 말은 있나 보네 근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센세 오츠나의 공포 우리 센세이와 함께 익히마스 해봅시다 할머니네 할머니가 모셨다는 건가 할머니 아닌가 아 두 번 주고 있네요 아 두 번 주고 있네요 아 두 번 주고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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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토모에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선생이 되게 아끼긴 했던 모양이야 되게 아끼긴 했던 모양이야 아 두 번 주고 있네 아 두 번 주고 있네 아 두 번 주고 있네 일단 이쁜 거 확인하고 아 두 번 주고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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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알면서도 받아줬구나 결국에는 어려서부터 애초에 저거였네 막 도적 같은 거였네 경찰에게 쉬운 위치를 찾을 필요는 없는데 다 죽이면 되니까 거기 cham babys american 뭐냐 Twilight 야 걸리면 안 되죠 아니 이거 되게 이상하네 지금 보고 있는데 걸리면 어떡해 Never 번 Did you 자,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, 여기서?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아십니까? 없어요 덩치만 죽이면 돼 암검의 자세는 검사를 상대할 때 효과적입니다 바꾸라고? 아니 왜 자꾸만, 아니 왜 바꾸라고 그래 내 마음이지 없을 데 없는 짓 하는구만 바꾸라는 건 내 마음인데 자꾸만 바꾸라고 나오고 있노 어이씨 오 마이 가시 야 이거 내가 헤링 하려다가 도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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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오라 그러는 것 같다구? 찾아라 안보여 아 토모의 단서를 찾는데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있어? 없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뭐 이쪽이래 자꾸 단서 찾는다니까 단서가 없는걸 저쪽에 있나봐 선생님 여기요! 그런거 보니까 아아 어? 왔다 도대체 처음 봤어? 오오오오오 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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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롤롤롤 어? 할아버지 뭐 막아 빨리와 어? 할아버지야 왜 막가요? 아니 왜 막아 빨리 같이 오지 정신 나갔네 네? 토모의 가면을 벗어보시오 제발 어디까지 도망갈 생각이냐 어? 어? 유인하는거 같은데 유인하는거 같은데 어? 유단되면 쏟아내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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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반 그리箱ë에 이해하으 Hungary 서로 달라? 이거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포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시카와는 뭔가 숨기고 있어 이거 탐정의 초기 발동합니다 선생님 어디가? 뭐지? 아, 이간질 하려는 거라고? 얘도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요 이 할아버지 도와준 건 고마운데, 성탈한테 뭔가 지저분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토모이가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없어요 진짜 우치단의 공포 정신이 없네 효율의 후브, 엉거리 후브 정신이 와닭가닭합니다 와닭가닭한다 와 진짜, 뭔가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건지